타그랩스 원 캠페인 투루와는 유즈맵 이어서 가야죠! 두편째 갑니다. 포토스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요즘? 집행관과 피닉스의 사투 끝에 안티오크는 성공적으로 탈환 방어되었고, 자연스레 대유의 신임 또한 얻게되어 집행관은 다가올 저그의 전투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아이어에 상륙한 저그와의 계속된 사투 가운데 연락이 끊어졌던 고위 집행관 테스라로부터 통신이 알다라스에게 도착하였다. 한편 아이어에 상륙한 경험은 완전히 끊어진다. 타cadar, 어디가 있다? 공굴 지하 같은 데서 저렇게 조용히 하라고 역박하니까 자유의 날개가 잃어버렸지 여기가 있어야지 차행성이라고 행성을 이끌었어 자유의 날개에서 마지막 전투에 더 적은 나인거죠 두캠팬보다 뭔가 좋은데? 두캠팬보다 뭔가 좋은데? 두캠팬보다 뭔가 좋은데? 그 소리가 되게 걸거래서 그런 느낌이네요 그 Overmind controls its minions through agents called Cerebrates strike down the Cerebrates and the swarms will surely fall Exeggutor, Tacitar may be right If you can keep the Zerg occupied 아, 원의 인생이 저의 지휘온나보다 이 정도래 이 정도래 당장 아이어로 돌아와라 한 남자 한 남자 좋아 어, 이번에는 몇 덩이죠? 일곱 덩인가요? 피닉스의 지원군이 도착까지 방어하세요 기다리세요 원군이 도착하면 원시집 파기하세요 아, 바.. 기다리는게 보너스 목표네 근데 아까 보너스 목표 깼을 때 뭐 준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어, 차원관분 됐어 대박 되게 잘 섞어놨어 오, 거기다 파수기 사용법까지 알려줘 야, 이거 오리지널에다 잘 섞어놨는데 일반가봉과 다리 차원관분 재킷 생산이 가능하며 C4W를 하면 동시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투 보조 유닛입니다 투명한 벽을 만들죠 이거 저 W로 바꿔놔서 아마 그냥 W로 될 거예요 아닌가? 원래 이랬나? 모르겠다 아, C4W구나 원래 C4W인겁니다 이야 어이고, 어이구 양쪽 다 열렸어 어퀴기 왜 이렇게 많아요 질러 좀 많이 버그놔야겠는데 가스가 두개고 미네랄이 한 덩이 거 보니까 화수기 써서 막으라는 거 맞죠? 화수기 계속 규시하고 있다가 써야 되는 거야? 나 그런 거 못하는데 캐논직자, 캐논 어? 많이 오진 않을 거 아니야 나 아까 생각한 거 많이 못하고 어이구 멀티 같은 게 있다 내가 열심히 잡자 모르겠다, 나도 이제 가서 일해 뭐 실드업한 캐논이면은 잘 막아주겠지 아, 여기도 있구나 아, 나 미친 게임이야 열일한다, 질러들 아, 저기 자원 좀 버려주면 좋겠어 나 주워먹게 언덕에서 막지 말고 여기서 그냥 막아버릴까? 캐논을 해서 그게 더 싸게 먹힐 거 같은데 한 네 개만 지워놓으면은 위아래에서 다 막을 거 같거든요 양쪽에 두 개씩 지으면은 터질 거 같고 아유아유 내 걸 왜 때리니 내 걸 왜 때렸니 아유 비싼 거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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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공업할까? 15분 기다리는 건데 벌써 11분 남았어요 막을 거 같네요 무난하게 바퀴가 오기 시작해서 약간 불안하긴 한데 있습니다 이쯤에 지워놓으면은 저글링이 막고 오겠지 저글링이 막고 오면은 바퀴도 올 거고 그렇지 해놓으면은 벌이 되냐? 되겠지 두 개로 충분할 거 같아 수정탑이 더 필요합니다 아래 한번 가보자 야 가서 이 가서 죽어도 되나 수정탑 부족 여기다 진짜 아이고 아파라 여기 뭐가 있긴 하네 지금 병사도 되게 많고 자원을 캘 수가 있구나 저기 하면은 당장 그게 필요한가? 질러 사나 아직까지 하나 죽었죠 오우 야 너무 잠깐만 히드라가 나오네? 한 상을 좀 써볼까? 여기선 회복 같은 거 없다 회복 좋았는데 여기선 회복 같은 거 없다 회복 좋았는데 질러지 좋아 뭔가 가문도 더 진짜 여기다 지워놓으면 못 올 거 아니야 차원 가문으로 업그레이더 그리고 업그레이더 풀면은 다시 못 만들어? 좁아지니까 훨씬 막 괜찮네 너가 처맞는 것도 만만치 않구나 자자자자 아이 아이 클릭이 안 다시 못 만드네 다시 못 만드는데 다시 못 만드는데 왜 취소를 해버렸을까 제가 열심히 막아줄 거라고 믿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자 하나 더 짓고 아 이걸 안 하고 있었네? 지금 하면 되지 지금 하면 되지 여기 어둠 속에 어우 좁아 좁아 너무 좁아 아늑해 한번 막 가면 되겠다 여기 이리와 이리와 아 그렇지 가자 실드가 지금 말이 없다 실드 매설이 없어? 어이구 지금 뭐하러 갈까? 어이 히드라가 보이네? 네 방어 업글 하고 한 번 쭉 뽑고 가자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서 문제 없겠다 어우 잠깐 잠깐 아아 내 질럿 C4도 W 아 불편하네 W로 해주면 안 돼? 가자 환영질럿 보내 그렇지 에이아이는 그냥 환영질럿 때리네 멀티 먹으러 가자 그렇지 환영질럿 좋고 아니 맞고 있어 잘 맞고 있어 괜히 박아놓은 게 아니야 450원 어이구 그거 키가 없어 소호 방패가 원래 없는 건가? 여기는 공격 안 오겠지? 먹으러 가 5분 남았다 5분 어 잘 막아요 어 150원 가보지 충분히 하죠? 갖고 여기다가 C 확보해놔 더하니까 파수기는 좀 뽑을까? 여기서 간문 짓자 안 오나 안 오나 봐 하나만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한 번 정도는 어허허 어허 어허 취소해 취소해 야아 야아 이게 왜 하고 가야 깨스 깨스 여기서 오는 어 아닌데 올 데가 없는데 여기 아래에서 오는 거구나 여기서 오는 거네 그냥 한 번에 오는 거네 길이 이곳 밖에 없네 여기서 오는 건데 여기 돌아온 거야? 어떤 것들이? 못 나온 거 아니야? 이걸 안 돼 어 어 뭐야? 아 무탈 무탈 어이구 근데 피닉스는 왜 도로 집에 간 거야? 나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의리를 지켜서 꽤 남아야지 그쪽 애들이 아닌가? 너무 실드가 아파 체력이 다는 걸 너무 아파 할 수가 없네 힝 힝 힝 힝 힝 힝 아 수정탑 야 언제 언제 올라갔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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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세계선에서 마무리 듣는 아름다운 모습 보기 좋아요 분신술 아 저 위로 쏙 갔었네 치사하게 잡았대 여기까지 괜히 갈 필요가 없잖아 뭐야 피닉스 왔네 이렇게 늦게 오는구나 왔엄 아 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파괴하는 보너스도 있네 아 두 개구나 나 원군이랑 같이 파괴하라는 건 줄 알았지 이거 어때 둘 중 하나 깨면은 되지 뭐 선택이네 자기 맘대로 하라 이거네 좋아 자 밀고 들어가 아 실수 켜 그치 얼마나 좋아 가군이랑 같이 가니까 손도기도 있어 갔으면 밀었을 것 같다 이것만 깨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권식지는 먼저 파괴하네요 정신체는 맵고 아 아 아 그런 뜻이었어요 아 저건 다 똑같이 생겨서 그런 줄 알았죠 자 정신체가 따로 있나 보구나 나는 여기 이것만 깨면 되는 줄 알고 아 멋져서 없죠 뭐 권식지를 파괴하세요 권식지를 파괴하세요 아 그렇네 이게 정신체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진짜로 진짜 안 보였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양위를 구합니다 양위를 구합니다 양위를 구합니다 잡자 잡자 사원으로 돌아가 플라해지 말주겠어 내 생각에 저거 깬다고 뭐 주는 거 없습니다 아까 피닉스 30킬도 깰 필요가 없어요 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뿅 끌어오